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면서 이런 유행의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민주당의 영입인제 1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조동연 교수의 홍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진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에 연루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조기 사퇴하는 것이 사퇴를 진정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점이 되면 이미 사건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동연 교수가 신속하게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당에 통보를 하고 난 다음 사과의 글을 정중하게 올리고 그만두고 당분간 자명한 것이 사퇴를 진정시킨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은 또 당 나름의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과 방법 등을 두고 고심할 것입니다. 무조건 당사자인 조동연 교수가 무게중심을 잡고 조기 사퇴로 수습하는 것이 자신의 아이들을 또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행히 12월 2일 날 밤에 신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퇴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심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과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죄 없는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다.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같은 내용은 조선일보의 12월 2일 날 21시 48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도 글이 삭제된 것으로 봐서 민주당과 조동연 씨 사이에 그 지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타임라인을 추적해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2일 날 23시 33분 사생활 논란 조동연 사퇴암시 뒤 연락 두절 소재 확인됐다. mbc 2일 날 3일이죠. 12시 14분 조동연 충분히 힘든 시간들이었다. 안녕히 계세요. 사퇴시사 뉴스 3일 날 12시 30분 조동연 사퇴암시의 민주 확인 중 당혹 경찰 신고 접수도 새벽 3시 30분 기준으로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따르면 이 설문조사에 1만 8천 명이 참여했고 95%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4%만이 별 문제가 없다. 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표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4%에 불과합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사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도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잠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동연 씨의 혼외 출생 문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년 무렵에 남편 전모 대의가 전방에 근무하는 동안 조동연 대의가 그 당시 29세 전후입니다. 경희대 평화대학원 파견 교육을 나와 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011년도에 출산한 아들이 이번에 혼외 출산 문제에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부부는 2011년에 이혼합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은 전남편인 전모 대의가 알게 된 것은 2013년 유전자 검사를 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른 가치가 판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부부 사이에는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마치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입니다. 물론 부부 간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직접 주식에서 휴먼 패스에 의뢰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대개 아이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흔히 시도독 못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죠. 그만큼 보면 척 보면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첫 돌 가까이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슷한 면모를 곳곳에서 보입니다. 하다 못해서 얼굴, 입술, 귀, 손가락, 발가락 자는 모습까지도 비슷합니다. 영원히 숨길 수가 없고 또 영원히 쏘길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조동연 씨의 아주 인생을 둔 그런 패착이었습니다. 얼른 물러나서 수습하기 바랍니다. 그만두면 조용해질 겁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덮이고 또 세월 가면 또 잊혀지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조동연 씨가 이 방송이 나가게 될 점까지는 대부분 정리해가지고 그냥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